구구 콩아 몇살이냐? 콩아 2살 이건 어機 میں 생일이었어 사실 리사랑 생일이 완전 비슷해요 콩아 24일 아니냐? 그 그쯤이었던 것 같아 24일 이건 tio 맞아요 콩아 생일이야? 24일 아니야? 25일 아니었어요 2월? 3월 형님 아기 만져줄거야 pero 숙소 숙소에 나선 기분이 듭니다 숙소 ready? 엄마야 엄마 왔다 코코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? 오 예뻐 방 어딘지도 알아 예뻐 배웠다 엄마 우리 베이비 코코라 우리 베이비 코코라 사랑해요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